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저는 6월 평가원 치르셨잖아요. 6월 평가원 이후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커리큘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캐스트 영상이 학생들의 지금 처해 있는 위치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차근차근 겨울부터 선생님 커리큘럼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캐스트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만약에 반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과였는데 갑작스럽게 문과로 옮겼다던가 아니면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지금 당장 뭐를 하면 좋을지를 얘기해주는 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역사 과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1단계 수능에서 출제되는 개념을 스토리텔링으로 배경과정 결과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기출을 분석해 나가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기출에서 어떻게 표현이 나오는지 내가 배웠던 개념의 내용을 끌어내서 기출 문제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3단계로는 EBS 연계교제에 대한 학습인데 연계율이 50%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계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 N회독이 들어가는 게 3단계고 3단계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4단계 파이널에서는 9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사료 해석인지, 개념이 부족한지, 선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완성 강의는 언제쯤 완강을 해야 됐을까? 사실 이거는 6월 평가원 치르기 전에는 완강을 했어야 합니다. 6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여러분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5개월 정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6평 전에는 무조건 개념에 대해서 완강을 하고 스스로 한번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거에 대해서 복습이 끝나 있어야 6월 평가원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겨울방학부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내용이 방향이 적절한지,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될 수가 있겠죠. 개념 완성 강의는 6월 평가원 전에 끝냈어야 하고 이제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고요. 9월 평가원이 다가오는데 9월 평가원 전까지 뭐까지 끝냈어야 되냐? 3단계까지는 내용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기출에 대한 분석,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을 여름방학 동안에 굉장히 빡세게 하고 난 다음에 8월 말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에게 발견됐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파이널에서 진행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온 친구들은 지금 전혀 걱정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사랑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 3단계가 생략이 되었죠. 1단계에서의 개념 완성과 관련된 내용이 겨울에 이미 완강이 되었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와 마지막 요점 정리에 해당되는 9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좌가 8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9시간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9시간 동안의 기적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강좌예요. 9시간 동안의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사의 전범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요점 정리가 진행되어 나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4회차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 4회차의 모의고사는 올해 다 다시 제작했던 문항들이에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주제와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 문항들로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내용들을 4회차의 모의고사에 담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냐면 일단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한국사랑 하나도 하지 않은 노베이스인데 벼락치기 강좌 언제 나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3월 4월 학평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연성을 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막 마냥 엄청나게 어려운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예전처럼 감으로 풀 수 있는 시대가 사실상 지났기 때문에 균연대사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베이스다. 노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1학년 때 2학년 때 한국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둬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도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시절에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열심히 해보지 않은 학생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주먹 돕기 정도가 남아있는 학생들은 9시간의 기적보다는 20시간으로 진행되는 20강의 개념완성 강의를 들으는 것을 강추합니다. 내가 정말 수능 직전에 다른 거 하느라고 한국사를 정말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9시간의 기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완성 강의를 탄탄하게 다져 놓고 수능 직전에 마지막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9시간의 기적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고1 이때 한국사를 진짜 빡세게 해놔서 한능검도 1급이 있고 한국사가 웬만해서는 다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념완성 강의를 건너뛰고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모의고사가 특히 활용도가 높을 거거든 해당 내용을 보면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는 내용 바뀐 개정교과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한국사는 이렇고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조금 달라요. 상대평가이고 굉장히 어렵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수능 트렌드가 대폭 바뀌었어요. 그 바뀐 수능 트렌드에 따라 바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했죠. 원래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5단계의 커리큘럼이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필수 커리큘럼 중심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소해져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간소해진 것의 배경에는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필수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념완성 강의에서 연표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개념완성 강의 진짜 뚱뚱하죠.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미 6월 평가원 전에 완강을 했어야 했고 선생님은 결대 다 이미 완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2단계와 3단계를 합산한 패턴 공략 문제풀이도 이미 완강을 한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턴 공략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학습하는 걸 9월 평가원 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리한 파이널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리한 파이널에서는 단순하게 고퀄리티 제작 문항을 풀어보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시크릿 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 시험장까지 챙겨가야 하는 개념, 챙겨가야 하는 연표, 챙겨가야 하는 자료, 챙겨가야 하는 선택지를 총정리한 시크릿 북까지 같이 다뤄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울부터 선생님이랑 열심히 차근차근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풀이를 중후반 정도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패턴 공략 문제풀이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공략하면서 연계교재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걸 공략하면서 내가 특히나 취약한 패턴의 주제를 개념 완성 강의를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탄탄하게 복습해 나가는 걸 권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9월 평가원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9월 평가원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빈틈을 채워서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패턴 공략 문제풀이까지 완강을 했고요. 전체가 다 1등급이 만점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친구들은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연계교재를 복습용으로 풀어보면서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를 회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는 선생님 예리한 파이널 역대 나왔던 정말 좋은 문안들은 수능 출제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실은 모의고사예요. 이걸 회차별로 풀어보면서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정말 극혜를 난이도로 나오면 이런 파트에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시작한 친구들 있죠. 여름방학 때 사탐 진짜 줘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수생이거나 정말 말 그대로 이과였다가 갑자기 문과를 바꿔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 이런 친구들이 제일 고민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9월 평가원 전까지 한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았잖아요. 9월 평가원 전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여름방학 때 무조건 사회탐구 간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9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완성 강의를 한 주에 두 번씩 나누어서 들으면서 세 강 세 강씩 일주에 여섯 강 정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있으면 완강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 그러면은 여섯 강씩을 들으면서 개념의 내용을 진도를 나가면서 복습도 하고 복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개념의 진도에 해당되는 패턴 공량 문제풀이의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들어보는 게 좋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면 내가 틀리거나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인덱스를 따라가서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도저히 시간적인 여유가 개념 강의를 여섯 강씩 칠 시간 만큼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9월 평가원 전까지 무조건 개념까지는 끝내야 돼. 무조건 개념이랑 연표에 대한 학습까지는 끝내고 9월 평가원 끝나고 수능 직전까지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를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를 권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제풀이 안에 연계교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연계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보면서 엔회독하는 거는 굉장히 장려할 만한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를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가이드는 여기까지고 사실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받아서 해당 고민을 타파하는 캐스트 영상을 또 따로 찍어놨어요.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캐스트 밑에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직접 댓글로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더워지는 여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내 앞에 닥친 거는 묵묵히 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수능까지 달려가 봅시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하고요. 다른 캐스트 영상으로 만날게요.